안녕하세요. 다음같이 긴 글을 자동으로 인공으로 오디오로 바꾸고 그 오디오 목소리는 남성 혹은 여성의 특정한 성의 목소리로 바꾸고 그 바꾼 오디오 목소리에 따라서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같은 지금부터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네 마음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세상살이 겪어보니 그저 옆자리 한편 쉬이 내어주는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 돈 자랑하는 사람 자기 배우는 사람 글자를 긴 글을 오디오로 바꾸고 그 오디오에 맞추어서 자막을 다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하나 있으면 내 삶 흔들리지 않더라 지금부터 캡컷 앱에서 글자를 오디오로 바꾸고 그 오디오에 따라서 자막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캡컷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와 같이 나올 때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야 되겠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단의 동영상이나 혹은 사진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영상을 글자 오디오에 따른 배경 화면을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동영상에서 이 화면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하단에 보시면 추가라고 생겼죠. 이 추가를 터치합니다. 자 추가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동영상이 왔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잠시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이와 같이 오디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글자를 오디오로 바꾸니까 이것이 겹쳐서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음소고라는 것이 있죠. 이 음소고를 터치해서 동영상 내에 있는 오디오를 없애줍니다. 다시 프레이해 보면 소리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비율이 있죠. 이 비율부터 문제 정했어야 됩니다. 항상 비율을 터치합니다. 비율을 터치해서 저는 16대 9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16대 9로 터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단에 있는 부위 있죠. 지장이죠. 지장을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글자를 오디오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단에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여기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텍스트 추가를 터치합니다. 여기 텍스트 추가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추가를 터치하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판기가 뜨고 텍스트 입력이라면서 이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판기를 사용해서 직접 글자를 입력해도 되고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긴 글을 여기 길게 누르면 붙여넣기가 떠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글이 아까 제일 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글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뒤로 가겠죠.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해서 뒤로 가기를 하면 글자가 이렇게 왔어요. 글자 왔는데 여기에서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텍스트 음성 변환 이것을 터치하면 텍스트가 오디오로 바뀝니다. 텍스트 음성 변환을 터치해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음성 선택이 있고 여기 보면 음성 선택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한국어를 터치합니다. 한국어 위에 글자가 한국어죠. 만약에 영어면 영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옵션이 5개 있는데 남성 빨간 오빠 스윗한 언니 오빠 언니 이렇게 5개 있는데 차례대로 터치를 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제일 왼쪽에는 남성부터 터치하겠어요. 내 마음과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세상살이 겪어보니 이러한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오빠 해보겠습니다. 빨간 오빠를 터치하겠습니다. 내 마음과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세상살이 겪어보니 이것은 빨간 오빠는 말을 딱딱 끊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가버리죠. 그래서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스윗한 언니 터치해 보겠어요. 내 마음과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세상살이 겪어보니 좀 제 취향에는 맞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빠를 터치해 볼게요. 내 마음과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세상살이 겪어보니 그죠 자 이 오빠 터치하니까 가장 띄어쓰기와 띄어쓰기 끈을 읽기 이런 것이 잘 되어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니 해볼게요. 내 마음과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자 언니의 경우에도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취향에 맞게 여기 오빠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빠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게 툭 터치합니다. 내 마음과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오빠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오빠를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어요. 오빠를 터치하고 내 마음과는 편한 삶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텍스트 음성 변환 생성 중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텍스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프레이 해볼게요. 여기서 프레이를 해보면요. 네 마음과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세상살이 이렇게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글자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세요. 글자는 여기 무질수하게 돼서 제대로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지어버리고 음성을 다시 현재 생성된 음성에 따라서 글자를 생성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 있죠. 이 글자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투체합니다. 투체한 다음에 삭제를 누르겠어요. 화면에 보면 삭제가 있어요. 삭제를 투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프레이 해볼게요. 네 마음과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그럼 이렇게 글자를 오디오로 바꿨죠. 그럼 다시 이 사람이 네 마음과는 그러면 이 오디오에 맞는 글자를 이 화면에 생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생성하는 방법이 문제죠.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그러면 뒤로 가기 했어요. 여기서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를 한 다음에 오디오 있죠. 오디오 요걸 표치해 보겠어요. 오디오를 여기 오디오 요것이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텍스트를 터치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터치하면 여기서 자동 캡션 이걸 해야 되겠죠. 자동 캡션이 뭣히는지 볼게요. 툭 터치해서 하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뜨는거 보세요. 여기 글자가 뜰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동 캡션 터치하니까 자동 캡션을 달리면 동영상 음량을 켜거나 오디오를 추가해야 한다 해서 자동 캡션이 안 돼요. 자동 캡션이 안 되죠. 자동 캡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 캡션을 생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출력을 하면 출력을 해가지고 자동 캡션을 한번 해보겠어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저 위에 화살표가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화살표를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내보내기 중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가져와서 자동 캡션이 생성 되는지 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이 되었어요. 완료 상단에 완료를 누르고 닫습니다. 닫고서 여기서 다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만든 이 동영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네. 마음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세상에 이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하단에 하단에 여기 추가 있죠.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프레이 해볼게요. 네. 마음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그럼 아까 글자를 오디오로 바꿔줬죠. 그러면 이 글자를 여기에 있는 오디오에 따른 자막을 화면에 생성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단에 여기 텍스트도 있죠.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해서 여기에 자동 캡션을 터치합니다. 자동 캡션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동영상에서 자막을 가져온다. 현재 동영상 속에서 오디오가 있죠. 거기에 오디오에 따른 자막을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작을 터치하면 시작을 터치하겠습니다. 시작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자동 캡션 단원 중으로 해가지고 지금 떴죠. 지금 여기에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되었습니다. 잠시 프레이해 볼게요. 화면이 여기 보시면 이런 자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생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죠? 이것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앞에 글을 드는 선택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글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어느 것을 편집해 쓰느냐 하면 제 하단에 보면 AA 스타일 있죠? 이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AA 스타일을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여기 보면 글꼴이라고 있죠? 글꼴 이것을 선택하세요. 글꼴을 선택해서 한국어가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글꼴 영어 글꼴 있죠?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한국어 선택된 상태에서 저는 여러가지 글꼴 중에서 전통 이란 이 글자 서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전통 을 선택했습니다. 글자를 조금 크게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서 글자를 조금 크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에는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에 색이 나옵니다. 색상이 나와요. 저는 세번째 색상 노란색 이걸 선택해 보겠어요. 노란색을 선택하니까 화면에 보세요. 노란색 색깔로 바뀌었죠. 이것을 조금 크게 글자를 크게 여러분들의 편의를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하겠어요. 크기는 이것으로 조절합니다. 이걸 조절합니다. X는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편지 효과 라고 있죠. 편지 효과 이걸 투체면요. 글자를 다양하게 바꾸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트렌딩 기초 반짝이는 컬러 노란 쭉 나와있어요. 그런데 트렌딩 터치해보면 이게 여기 여러개 나와있어요. 밑에 하단에 보면 여러개 나와있어요. 제일 앞에서 터치해보면 글자가 보세요. 화면에 색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편지 효과 는 다시 또 글자를 여러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은 분은 그렇게 바꾸고 마지막에는 여기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 변화를 주어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터치하면 애니메이션 세종류가 있어요. 입장 퇴장 꼬리 자막 애니메이션 이렇게 네가지가 있네요. 먼저 입장으로 터치합니다. 입장을 터치합니다. 입장을 터치하면 여기에 입장의 종류가 선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퉁퉁 튀는 음표라는 것 이걸 선택해 보겠어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퉁퉁 튀는 음표 있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단에 여기면 길이 있죠. 이것을 반드시 오른쪽으로 미리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끝까지 밀었어요. 내 마음 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제가 다시 끝까지 밀었는데 그때 이 화면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마음 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이렇게 길이를 최대로 늘려 주어야 이 위에서 글자 읽는 것이 말하는 것과 글자가 통통 튀는 것이 일치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여기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글자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저장을 하겠어요. 좋지 않습니다. 그럼 저장이 되었어요. 플레이 해 볼게요. 내 마음 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다시 플레이 해보면 내 마음 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복잡한 세상 살이 겪어보니 그저 옆자리 한편 쉬 내어주는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이와 같이 아주 멋지게 자막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글자를 오디오로 바꾸고 그 오디오를 오디에 따라서 자막을 새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